수개월을 끌었던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결국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채권단의 노딜 선언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노딜 선언과 동시에 기간산업안전기금 신청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후 산은의 관리체제 하에 있다가 재매각에 나서는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안과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채권단의 통 큰 제한에도 불구하고 HDC 현대산업개발이 재실사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결렬 위기에 처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은 다음 주 HDC 현산에 매각 계약 해지를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은의 관리체제로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아나항공의 현재 신용등급은 트리플 B-. 여기서 한 단계라도 떨어지면 투기 등급으로 전락합니다. 이렇게 되면 6천억 원에 달하는 자산 유동화 증권을 조기에 상환해야 해 유동성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간 신용등급 파락을 막고 있던 HDC 현산으로의 인수 조건이 무산돼 신용등급이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항공기를 빌려준 리스사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이 같은 시장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노딜 선언과 동시에 기한기금을 신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당국도 그간 기한기금 투입 조건을 협상이 끝난 뒤로 못 박았던 만큼 신청 요건을 두고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한기금으로 급한 불을 끈 뒤엔 산은의 관리 체제로 들어가 13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차익금을 줄여나가는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산은과 수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체 8천억 원을 주식으로 전환해 이자 부담을 줄이고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에 나서게 됩니다. 이후 상황이 나아지면 재매각을 시도하게 되는데 금융권에선 현재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처럼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허윤형입니다.